이게 면 로블럭스 로블럭스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집에 온 거야 와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우리 말고도 있네? 아이 그럼 이 친구들도 다 내 친구들이거든 와 너 친구 많다 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애들아 일로 와 맞아 오늘 너희 집에서 파자마 파티하기로 했잖아 응 이거 잠옷 입고 응 여기에 침대가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어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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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누워서 자자 어 그래 좋아 나는 어디서 자지 어떤 침대가 좋지 붙어도 자자 너랑 나랑 같이 자 그래 나는 여기서 자야지 슬림 같이 자자 아이 알았어 그러면 다 같이 자자 원래 이렇게 좁게 좁게 자는 거야 얘들아 빨리 자자자자자자 엄마가 빨리 안 자면 혼단돼 있거든 놔 놔 놔 두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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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하냐 빨리 불 껐다 자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얘들아 여기 아무래도 꿈 속인 것 같아 악몽을 꾸는 것 같은데 우리 악몽 꾸는 거야? 같은 꿈을 꾸네 그니까 뭐야? 어 잠깐만 앞에 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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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이 쫓아온다 악몽이야 악몽 누구한테 오 얘들아 40초 동안 버텨야 돼 의사가 수술등고를 들고 쫓아오고 있어 의상한 의사들이 미친 의사들이 저를 쫓아와요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너 살아남았구나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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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대는 길인데 여기 우와 간호사 간호사 누나 살려줘요 뒤에 완전 많이 쫓아와 우와 얘들아 이건 꿈이니까 어? 믿지마 믿지마 믿지않아 좀 있어 어 깼다 어 애들아 나 완전 무서운 꿈 꿨잖아 진짜 너네 무슨 꿈 꿨어? 너도 나 쫓아오는 꿈 꿨어 아우 나 진짜 완전 무서웠어 완전 악몽이었어 완전 악몽이었어 완전 악몽이었어 나는 꿈에서 요맨이가 나오더라 아우 나도 아우 진짜 아 그래도 한번 악몽을 꿨으니까 이제 좋은 꿈을 꾸겠지 아 그럼 아 또 악몽이야? 아이고 캠프인데 캠프 우리 캠프파이 캠프파이 왔네 이거 이거 꿈 꿈 맞지 얘들아 응 이거 꿈이야 뭐 쫓아오는 거 아니야 또?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뭐지? 뭐지? 와 그 위에서 캠핑장을 왔나봐 으아아아아아 예뻐요 야 늑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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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커 완전 커 어 왜 살려줘 여러분들 아 리아야 나 보고있어 늑대인간 뒤에있으니까 조심해야돼 우와 진짜 늑대인간 완전 커 오 오 오 가까이 가봐 리아는 꿈속에서 살아남겠다 와 늑대인간이 이상한 춤을 추는데 뭐 사람들을 짓밟고 있어 와 늑대인간이 와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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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리아는 살아남았네 대박이다 와 너만 살았어 꿈속에서 와 얘들아 나 진짜 완전 무서운 꿈 꿨어 늑대인간 나오는 꿈 꿨다? 어 나도 나도 아 이번에는 꼭 악몽 꾸지 말자 우리 좋은 꿈 꾸자 알겠지 어 뭐야 야 밖에 좀비가 엄청 많아 얘들아 어? 좀비를 때릴 수 있어 어 잠깐만 좀비가 좀비가 문을 부시고 있어 야 좀비 못 들어오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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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 패 빨리 빨리 아아 아아 얘들아 좀비 못 들어오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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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히 어 문을 떨어져 문 부셨다 문 부셨다 얘들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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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문 부셨는지 어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창문이 열려있어 창문이 닫혀있어 창문에 어그로 들려서 그래 어 오케이 어 버리고 창문에 내가 데리고 올게 안녕 얘들아 어? 어? 엇 seguridad 으아아 끊어 阻giving 살려놔 도망가 이런 꿈은 싫어 좀비가 찾아오는 꿈이라니 야 이런 꿈은 너무너무 싫다 야 우장에 좀비들이 엄청 많아 나 물렸어 아 물렸어? 너 그럼 좀비된거 아냐? 어.. 꿈이였어 아 꿈이였어 아 꿈 하.. 진짜 무서운 꿈이었다 아 왜 좋은 꿈은 없는거야 이 게임 여멘아 너희 집에서 잠을 자면 안될거 같아 우리 꿈에.. 어 우리 집에 뭔가 악몽이 나오는 그런게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엔 별 잠옷 입어야지 별 잠옷 내가 봤을 땐 여멘이 집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나쁜게 아닐까? 그런거 같기도 하고 사장님 수가 안좋았나? 이번에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아! 아! 또 늑대인간 꿈이야 애들아 늑대인간 이번에는 나 잡을거야 잡는다고? 어어 도망갈까? 나 숨어있을게 풀숲에 어? 풀숲에 숨으면 숨어져 너 나 쫒아가고있어 늑대인간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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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진짜 조금 남았어 늑대인간이 쫒아옵니다 아직 나 쫒아오고있어 늑대인간 꿈을 너무 많이 꾸는거 같아요 위야만 남았어 또 으악! 으악! 제발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좋은거만 봐야돼 애들아 오오 오오 뭐야 이거 여긴 뭐지? 잠깐만 이거 이거 백초 버티는 오! 오! 애들아 오! 이상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오! 얘들아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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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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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초 안에 탈출해야돼? 백초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엄청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거야 빨리와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가야돼 여러분들 백초안에 여기를 꿈속을 탈출해야 돼요 안그러면은 항상 무서운 꿈을 꾸울겁니다 요맨이 짱잘한다 음 그치 꿈속이라도 가능한건가봐 나 이렇게 점프 못해 제발 이번에는 괴물이 아니다 와 여기 엄청 빤짝빤짝 빛나는 계단이 있는데 우와 제발 제발 꿈속이라 몽롱합니다 우와 와 이거 뭐야 꿈속이라도 그런가 별 희한한게 다 보이네 우주다 우주 와 외계 나 우주왔어 외계인 만났어 대박 우와 이거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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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신기한 꿈이야 우와 너도 왔어? 와 완전 신기한 꿈이야 와 이런 꿈이라면 환영이지 다멘토꽃이 있다 어이 어이 어 외국인이 말걸어 아니 외계인이 말걸어 외계인이 말건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여기 진짜 멋진 꿈인가봐 우와 와 꿈 깼다 이번엔 진짜 좋은 꿈이었어 애들아 그치 아니야 근데 우리 독가스 맞고 있었잖아 아 근데? 띠어는 죽었다고 근데 우린 좋았다 어 신기한 꿈이었어 애들아 우리 이제 어 자기전에 어 무서운거 보지 말고 자자 이러니까 악몽 꾸는거야 나도 알았어 응 그래 이제 이번엔 악몽 안꿀거야 자자 자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세요 저희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꼬르르르르 꼬르르르 꼬르르르